지금 디제이 쇼를 가려고 비행기를 폈습니다 메이크업은 지었고요 잘 가려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찍는다는 걸 깜빡깜빡 하게 돼요 죄송해요 지금은 이제 밀란으로 도착했고요 저희가 경유에서 왔어요 로마에서 도착해서 로마에서 경유에서 왔는데 네 지금 이제 호텔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디젤에서 보내주신 선물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다리 자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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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뭘까요 자 이거 어? 뭐야? 우와 아무래도 너무 귀엽다 오 너무 예쁜데? 오 너무 귀엽다 이거 오 스피커 같은데요? 들고 다닐 수 있는 스피커인가 보다 아 아 아 여기 다닐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아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 액세서리 느낌 오 팔찌다 오 귀엽다 디젤 팔찌 오 귀여워 디젤 팔찌 진짜 많이 주셨어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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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터가 앞에 놓은 후 집으로 놀고 있어요 äre터가 풍붙붙한 소리 디제일 언박싱 끝 너무 선물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전부 감사합니다 very tasty 이렇게 만들어봐요 와 지금은 아침이구요 조식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 배고파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잘 볶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잘 볶아요 지금 시간을 모두 좋아하는 가사 전기加시하시면 그 시간을 늘려면 그 시간에 좀 더 전혀 다음 시간에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